최상승선은 몰라예요. 몰라. 화두선이 최상승선이라고 하는 황당한 경우가 있어요. 화두선은 최상승선 아닙니다. 그건 구라예요. 화두선은 최상승선 이렇게 말 들으려면 화두선이 아니고 그거는 반조선. 달마일의 육조해능이 다 반조선 닦았지 화두 닦지 않았어요. 화두는 송나라 때 나온 건데 당나라 때 대선사들이 화두한 게 아닌데 화두가 최상승선이에요. 몰라선. 몰라선이 최고입니다. 최상승선. 단박에 참나에 접속시키는 게 몰라거든요. 화두는 화두 잡아야 되잖아요. 화두 잡았다 참나 만나는 거고 몰라는 그냥 참나로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. 몰라는 그냥 애국 공기를 쳐가지고 참나로 바로 뛰어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. 어디 화두선이 최상승선이라고. 그 티벳 불교 가면 최상승선들이 있어요. 족첸, 마하무드라. 다 몰라만 하는 거예요. 그냥 몰라하고 존재하는 거예요. 명상 자체를 안 해요. 최상승선은. 그래서 최상승선이에요. 명상을 안 해요. 여기서 명상이라는 건 어떤 하나의 대상이 집중하는 행위가 없다고요. 그냥 참나로 들어가 버리지. 반조선으로 사선정, 멸진정 경험할 수 있나요? 당연하죠. 반조선 아니고는 사선정, 멸진정 깨끗이 못 들어가요. 화두선은 사선정, 멸진정 들어가는 선이 아닙니다. 최 화두는. 화두는 참나 각성만 노리는 거지 사선정, 멸진정을 노리는 거는요. 결국은 화두 넣고 나서 몰라를 잘해야 들어가는 거예요. 화두는 화두 잡고 갈 수 있는 선정은 일선정까지예요. 대상이 있는 건 일선정까지밖에 못 가요. 결국 화두 넣고 몰라를 얼마나 잘 몰라 했느냐에 따라서 사선정, 멸진정 들어가는 겁니다.